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지난 17화에서는 로키의 마루 테이밍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리안의 등장이 있었죠 드라이포스에서 리안을 만났으니까 우리 프랭클린 박사한테 가서 중요한 얘기를 듣겠죠? 터닝맥 카드 W 시즌2 18화 암흑의 투사 켄타스콘 제목처럼 오늘 켄타스콘이 등장하겠죠?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싱싱! 트라이포스에서는 위험해! 이 전자 차단벽을 만지면 순식간에 사카맣게 타버리고 만다고 와우! 닥터엑스에 대항하는 자세 철두철미하군요! 시공 전송 장치를 사용해도 이 전자 차단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저기 겁쟁이 로키 또 나왔다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 저 녀석은 대체 누구야? 아! 저 애는 로키야 아니 로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죠? 보고싶었어 찬아 다들 잘 지냈지? 오랜만에 모였네요 에반! 그게 너무 반가워서 널 얼마나 보고싶었는데 에반 나쁜 녀석들이랑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운다고 들어서 이젠 제 몫을 다하게 됐나 했더니만 술을 보잖아 나찬 에반 외우는 거야 에반과 나찬 정말 오랜만에 보는 조합이에요 우정의 사나이를 강하게 만난다! 최고로 멋있어! 럭키! 잘생겼다! 진짜 멋져! 맴맴맴맴맴맴맴 사나이답네 공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진짜 이 막무가내 열혈남들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마루는 역시 로키를 맘에 들어 하지 않네요 생각지도 못한 기능을 가진 메카님을 들이구나 부르셨습니까? 닥터엑스 그래 트라이포스에 와있는 애송이들이랑 좀 놀아줘야겠다 그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죠 그걸 사용하도록 해라 이쪽은 이걸로 됐고 그럼 다음은 부르셨습니까? 너는 지구로 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엑스 오! 마리는 역시 총 3명이었던 거예요 마리 복지인간! 지구에서는 이럴 때 로킷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바로 불타는 투지야! 어? 메카니멀이 있는 곳에서는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탐색해서 메카니멀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재밌겠는데? 그러고 보니 마을 동쪽 시계탑 주변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즘 인터넷이 떠들썩해 음 지진이라 지진이랑 관련된 메카니멀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켄타스콘?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은 곤충형 메카니멀? 댕댕? 에반킹 그리고 윙피닉스 공개! 에반킹과 윙피닉스에 대한 정보가 제법 모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에반킹과 윙피닉스의 성능을 시험했을 때 찍은 영상이다 그럼 시작해다 올리야 와 에반킹 진짜 크고 진짜 멋있어요! 어깨에서 어깨에서 발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마지막으로 가슴에서 딱! 아홉대가 발사 발사 엄청 강력하군 윙피닉스 이건 아직 실험 단계였을 때 찍은 영상이다 완성된 에반킹과 윙피닉스는 이보다 수백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아니 그럼 얼마나 더 위대하다는 거죠? 에반킹을 찾아내서 닥터엑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에반킹을 찾으려면 메카니멀이 더 많을수록 좋겠지? 이 녀석들을 데리고 가 오랜만이다 잘 부탁해 메가 드래곤에 메가 스콜피온까지 우와 완전 다 뭉치는 건가 화이팅 닥터엑스랑 싸울 때 큰 힘이 돼줄 거야 고마워 리안 고맙습니다 박사님 닥터엑스의 야망은 너희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지구로 돌아갈까? 그래 그러자 불타오른다 자 이젠 진짜 지구로 돌아 미안해 찬아 어? 나 잠깐 좀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 흠 이소벨은 트라이포스에서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지구로 간 마리 그리고 트라이포스로 간 마리 대이머의 길 첫 번째 메카니멀은 본인 스스로 찾을 것 반응이 사라졌는데 또다시 잠들어버린 걸까? 근데 데이지는 마리와 곧잘 잘 다니네요 여기에 마리가 있다는 건 메카니멀이 있다는 증거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어? 메카니멀이 테이머가 하는 일에 참견하면 안 되겠지만 한 가지만 충고하지 지금은 그 찬이라는 소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닥터엑스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 맞아 도라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각자 행동을 하는 것보다 설득 뭉쳐서 닥터엑스를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낭만을 즐길 때가 아니야 나로 다행이야 소년 마리가 지금 이 근처에 와있어 뭐라고? 마리가 또 지구에 와있다고? 준이라는 꼬마가 귀찮은 일에 휘만일지도 모르겠어 이제 어떡하지 소년? 우리 착한 나로는 앞장서서 도와주겠죠 하늘에 계신 엄마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아빠를 도와 무시무시한 닥터엑스의 야망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구로 돌아가서 닥터엑스랑 마리한테 맞서 힘껏 싸워보자 이왕 온거 지구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놀다 가지 않을래? 미안하지만 우린 너랑 놀아줄 시간 같은 건 없어 음 메카니모를 저렇게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니 그래 가만두지 마 로키 사라졌어 너희 눈에 거슬리는군 거기 꼬마는 메카니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상대해 주지 순순히 메카니모를 넘겨주면 이번엔 넘어가주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 나하고 싸워봤자 니가 이길 가능성은 없으니까 웃기지마! 너같은 애한테 메카니모를 넘겨줄 것 같아? 준희한테서 로키의 기운이! 어리석은 꼬마로군 그럼 다신 까불지 못하게 해주지 잠깐 기다려! 나는 준희 말의 찬성이야 역시 나로 등장! 너한테는 메카니모를 절대 넘겨주고 싶지 않아 마리 나로 대 마리 도라 대 폴카 빛나는 미소를 위해 가라 돌아! 메카니몰 고! 음지의 고수 도라! 무자비하게 쓰락질해라! 볼카! 메카니마일 고! 벗어내 인도자! 볼카! 도라 대 볼카 둘 다 팽이 팝업 메카니몰이네요 지구에서 나로 대 마리 배틀은 과연? 1대4 트라이포스 배틀 로키, 나찬, 반다인, 이소벨 대 또 다른 마리 이번엔 내가 싸우게 해줘 로키 제일 첫 번째로 친구가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게 불하다고 아우 친구야! 알겠어 크롱! 좋아! 맘껏 싸우고 오겠어! 우리가 로키를 도와줘야 해! 그럼 간다! 켄타스콘! 아 켄타스콘? 닥터엑스가 그걸 쓰라고 했던 게 켄타스콘이었군! 호녀꾼! 콜라! 콜라! 활베인! 콜라! 켄타스콘! 시루메밀! 콜라! 1대4 배터리인데 마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음, 켄타스콘이 얼마나 대단한 메카니머리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저 메카니머른 대체 뭐지? 켄타스콘 완전 크네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불길한 힘이 느껴져. 너는 못 참아! 절대 용서 못해! 설령 내가 진다 해도 내 친구가 이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와 정면에서 막상막하러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녀석은 지금 뭘 하고 있지? 터닝맥 카드 W 시즌2 19화 든든한 친구들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